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이 좀 느리죠? 딜레이 있으니까 좀 오래 있을게요 사진 찍으세요 찰칵 하트 찰칵 사랑해요 찰칵 사랑해요 찰칵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안했네요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생일 파티 노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인 사랑하는 가인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거 이거 준비했거든요 저거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네 자 빨리 저거 저거 학생들이 뭘 준비했대요 학생들이 뭘 준비했대요 이걸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볼게요 괜찮나요? 네 뭘 이렇게 하래요 이런거를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하래요 네 반지 반 g가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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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 이런 귀고리도 못해봤어요 시골이어가지고 이런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야 해보네요 이제야 해보네요 됐어요 저기 여기까지 이야 그렇죠 아 궁중 된 느낌이예요 뾰려룽 이거 요술봉인데 예쁘게 나와요? 괜찮아요? 네네 잘 나오네요 마지막 주문을 어떻게 외워볼게요 저와 우리 어겐 여러분 2024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되시길 바랄게요 부자되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, 4, 3, 2, 1, 땡! 안녕!